강철 깃발 승리는 자네껄세 승리는 자네가 승리는 자네가 승리는 자네 승리는 자네 승리는 자네 승리는 자네 승리는 자네 도망간다 히힛 네.. 사냥이 끝났네. I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I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소명 처치. 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이젠 자네들이 믿댕 거야. 사냥을 끝내게. I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여기 나은 한 대. 두 명째다. 세 명 처치. 구름소리가 잦아들었네.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세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하루미국이 낙대들을 쉬게 하네. 사냥은 끝났으니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A 악말로 쇼핑하기로 한다면, 다시 한 번씩 도망가겠습니다. 옮겨진 잡은 거에요! 음영자의 힘은 오는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지요. 함께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. 이 거점을 상담시켰고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3분 남았네.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.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. 오븐이 은근 2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네의 승리야. 축하하네. 힘들게 싸워 얻어낸 승리로군.